안녕하세요. 모던가야그머 정미나가 책방에 들어가서 음악과 노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뮤직 앤 북토크쇼 음악과 책방에 들어가신다. 오늘은 서울 만릴동 책방 만율역에서 시작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에요. 가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여기 책방 직위님 한발씩 계시는데요. 일단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아 진짜 오랜만에. 만율역을 그전에 올만도 했는데 참 처음 왔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 좀 오기 힘들죠. 너무 그렇죠. 가까운 지금 제가 호암동 살아서 가까운데 오류가 했는데 이제 왔습니다. 아니 책방이 너무 예쁜데 일단 책방 구경을 좀 하고 싶은데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 왔다 갔다 하셔도 되거든요. 예예. 일단은 뭐 여기 보면 여기는 출판사별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최신 서적들. 주로 이제 제 책방직인 저의 관심사에 의해서 책들이 많이 있는. 밑에는 독립서적. 독립 출판원들이 있습니다. 만율역이 초대한 독립서적이 있네요. 여긴 또 책방 만율역을 추천하는 책들이. 소소하게 카테고리들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집, 그림책, 동시대 예술에 관한 책들. 제가 또 음악가니까 음악 쪽에 책들이 아카이브가 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이건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음악과 관련한 책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쪽은 제가 추구하고 있는 자립음악이라는 그런 것들에 관련한 책들. 이런 책들이 지금 구비되어 있고. 가난뱅이 자립대적장. 다 가난뱅이. 가난뱅이. 왜 자립하는 사람은 다 가난한지. 돈하고 별로 안 친하니까. 맞아. 맞아.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책들은 또 우리 만율역을 응원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기증한 책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쪽은 그럼 이쪽 이쪽은 다 기증한 책들이 주고. 얘네들도 그러면 판매하시는 거죠? 네. 판매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율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책과 차별화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음악 관련 음반들. 아. 음반이 있네요. 네. 음반들이 이쪽에도 이제. 아. 아예 판매하는 음반들. 판매하는 음반들. 판매하는 음반들. 퍼셋테이프. 진짜. 네. 그래서 아까 뭐 민아님이 또 뮤직. 북앱뮤직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북앱뮤직. 아. 그럼 진짜다. 책도 읽을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음악도 다양하게. 어. 카세트테이프도 들을 수 있고 CD 그리고 LP까지. 진짜. 카세트, CD, LP. 다 있다. 이야. 다양한 매체의 음악들을 들으실 수 있고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복합문화 공간이면서 이제 서점을 약간 그 핑계로 복합문화 공간으로. 아. 그렇죠. 이쪽은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제가 작업하는. 아. 그 한발씨의 의상이 항상 엄청. 아. 살짝 보여드리네요. 이런 식으로. 어. 이런. 네. 음악 작업도 계속하고 바로 여기서 옷 갈아입고 바로 출동할 수 있게. 바로 출동. 네. 그리고 또 숨겨진 작업 공간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이것도 누가 판매하라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름에 론이 하나의 컬렉션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 화려한 이 색감을 보아라. 네. 네. 지금 뭐 동묘 앞. 맞아요. 광장시장. 또 전국 각지의 그런 또 구제옷 가게들. 아. 어떻게. 제가 여기 만리동 예술인주택에. 네. 네. 7년 전에 입주해와서. 원래는 활동 공간이 홍대 앞이었다가. 그렇죠. 이쪽으로 이주해오면서. 이 동네에 계속 살아보니까. 정말 뭔가 열악한 거예요. 문화적으로. 뭐 책방도 없고 뭐 다양한 그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원래는 저도 홍대 앞에 책방을 내고 싶었지만. 아 그랬구나. 뭐 자본도 없고. 네. 너무 비싸죠 거기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 아예 이 동네에서 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도 뭐 돈은 여전히 없었기 때문에. 네.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거든요. 이 동네에 좀 동네 책방을 열고 싶다. 혹시 후원을 해 주실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일주일에 보증금 1000만 원 모이면 시작해보겠다. 근데 일주일에 모였어요. 대박. 1200만 원 모여고. 대박. 야. 한바 파워다. 대박. 그런 어떤 소중한 우리 풀뿌리. 진짜 그렇네요. 팬분들 그리고 저의 활동을 응원하시는 또 다양한 각계각층의 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열게 됐던 그런 배경이 있죠. 대박. 그래도 진짜 월세를 계속 충당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제 책임이 있고 제가 근근히 공연이나 기타 수입을 통해서 월세를 마련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책방이 아시겠지만. 책방 자체에서는. 책을 팔아서는. 책을 팔아서는. 뭐가 안 나오죠. 제가 직접은 앉으면 간접적으로 꾸리면서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꼈었거든요. 본격적으로 책방 직위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 위키백가이 보니까 완전히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한발씨 덕후가 이렇게 쫙 정리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정리하신 것 같아요. 이거 다 말해도 돼요? 어차피 나와 있긴 한데. 74년생 대구 출생이시고요. 싱어송라이터인 건 뭐 많이 아실 거고. 아 활동을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하셨으니까. 20... 20년 가까이 했죠. 21년 된 건가. 네. 그리고 이제 배우자분 나와 있고요. 2008년에 결혼하셨네요. 근데 종교가 있으셨어요?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강간이 교회를 다녔죠. 네.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하시는 노래나 활동을 보면은 왠지 이제 무신론자나 혹은... 아 그렇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시죠. 교회 집사라고 하는... 어 집사 집이세요? 네. 집사... 달리는 교회 집사... 어 근데 말투나 이렇게... 평소 때의 어떤 그... 차분하신 모습을 보면은... 아 네. 평소 때는 조용하고 차분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 공연 때 모습과 평소 때 모습의 그... 크나큰 간격. 네. 맞죠. 거기에 많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같은 분이 많냐. 그러니까. 네. 그것도 그런데 교회분들이 또 공연을 보시면 엄청나게 충격 받으실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렇게 보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목사님도 그렇고. 네. 그런데 사실 저도 이제 목사님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는 못하고 돌려서 얘기했는데 응원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뭐 사회 현장에 응대하는 그런 공연 많이 하니까 그런 모습을 응원하신... 아마도 그러니까 성향이 맞으시는 교회를... 아 예. 그렇긴 하죠. 좀 보수적인 교회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아 그... 생각보다 의외였던 개신교. 네. 그래서 활동을... 활동을 굉장히... 지금 이제 말하자면 원맨 밴드이시지만. 이름을 여러 개로... 아 예. 아마추어 증폭기 뭐... 야마가타 트윅스터... 예전에 스트레칭전이라는 밴드도 했었고... 아 밴드도 했었고... 아마추어 증폭기를 위한 아마추어 증폭기라고... 아마추어 증폭기를 했던 본인을 다시 자기가 오마주를 해서... 아 맞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아마추어 증폭기를 스스로 존경하는 의미로... 다시 만들어... 코스프레... 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정말...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날까 하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이제 해오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전에 삶이 굉장히 이제... 엄청 다양하게 사셨는데... 네. 어쨌거나 지금은... 어... 책방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책방을 해야지라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원래 제가 책을 좋아했고요. 아 맞아. 항상 책을 들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부터 또 많은... 뭐 영감이나... 아니면 많은 또 좋은... 그 에너지를 얻기도 했고... 물론 음악가로서 음악의 힘을 또 믿고 하지만... 또 책의 또 그런 힘들을... 음... 실제 체험하기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고... 책을 좋아하고... 책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던 것 같고... 원래는 홍대 앞에서... 24시간 서점을 하고 싶었죠. 음... 홍대 앞의 뜨거운 열기에... 좀 방황하는 젊은 친구들이... 책방에 와서... 크게 각성하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각성... 네. 각성하고... 크게 이제... 통곡하고... 아 진짜? 정가적 삶을... 특성하고... 네. 다시요. 네. 그런 어떤... 나름대로 좋은 환상을 가졌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홍대 앞에서는 좀 못했고... 음... 그래서 여기 있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동네 문화 공간이라고 할 만한 게 없으니까... 일단 책방 형태로... 문화 공간을 좀... 마련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동네 주민들한테 좀 제공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그게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동네 주민들과의... 어떤... 간극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간극... 간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어떤... 뭐... 드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라고 할까... 아니면 컨텐츠라고 할까... 이런 것과... 네. 네. 국내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홍대 앞에... 하나의 또...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스타일이죠. 스타일이죠. 그런 스타일에 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낯설어 하시겠죠. 여긴... 특히 말린동이 약간... 어르신들 많은 동네잖아요. 맞아요. 오래된 동네이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게 장사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주민들이... 손님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24시간을... 열어놓으시잖아요. 네. 열어서... 지금 현재는 아니고... 아니고... 예전에... 초창기에는 24시간 하고 그랬었죠. 아... 그러면... 도난이 일어난다고... 그런 경우는 없더라고요. 없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조마조마 했었거든요. 아... 이게... 과연 가능할까? 훔쳐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울... 서울역 근처면 또 이제... 노숙인들도 많으시고... 근데... 믿게 됐어요. 요... 주민들이... 참... 뭐... 순수하고... 네... 그렇다는 걸... 알게 됐죠. 네... 그래도... cctv 딱 해놓고서... 계속 보고 계셨던 건... 아니... 전혀 아니고... 아니고... 그리고 또... 종교가 있으니까... 그런... 믿음... 속에서... 용기있게... 예... 아... 안... 안 계실 때는 그냥... 다 열어놓고... 예... 하시잖아요. 뭐... 그러면 시스템이... 그래도 뭐... 돈통이 어디 있다거나... 아니면... 아...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 책을 구입하시고 싶으면... 가이드를 따라서... 뭐... 어디 계좌로 입금을 하셨는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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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방으로 뭔가... 운영되는 건 또 아니니까... 그렇게... 많은... 뭔가가... 예...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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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은... 아이가 세 명이잖아요. 예... 그것도... 굉장히... 그... 뭐랄까... 엄청 자유로운 영혼이... 아이를 셋을... 예... 제가... 20년 전만 해도...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쵸? 하하하하... 그러니까... 오... 인생이... 살아보니까... 예... 그렇게 되더라구요. 그렇게 됐고... 절대 뜻대로 되지 않고... 예... 그런데 너무나 행복하다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대만에... 타이페이 갔었는데... 거기에... 24시간 소점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거기서 일단... 영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아... 새벽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서... 열심히 책을 읽고 있고... 오... 그걸 보고... 아... 서울 오면... 우리도... 언젠가는... 네... 네... 음... 맞아... 특히 뭐... 한발씨의... 그... 생애를 보면은... 생애... 생애... 하여튼... 따라오신... 몇면을 보면은... 자립과... 어... 자립과 더불어서... 뭐랄까... 저항... 저항... 그래서... 여기... 여기에도 저 옷이 걸려있기도 한데... 혁명... 예... 이런 것인데... 화두를 항상... 절대...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그렇게... 사시는... 뭐랄까... 동력? 동력... 원래는 뭐...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어... 그래요? 어떻게 살다보니까... 살다보니까... 우리 애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음... 살다보니까... 저항과 혁명을 꿈꾸게 된... 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하긴... 저 그거 읽었거든요... 그... 뭐지... 우리... 퓨르기 퓨르기... 아... 타메초절 퓨르기... 그... 엄청 거기 이제... 뭔가 약간은... 쇼킹하기도 하는 그런... 또라이... 또라이... 어... 스스로 인정... 지금 생각해보시면 그런가요? 그때는 모르지 않았을까 싶던데... 그쵸... 지금 그 책을... 읽기 좀 힘들어요... 아... 예... 그때는... 무슨 정신으로 그 책을 냈는지... 하하하하... 장모님도... 아내는 아예 읽지를 않고요... 아... 읽으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아내는... 자기가 알아서 읽지를 않고 있고... 아... 장모님은 한번 도전했었... 아... 정말요? 장모님도... 크게 한번... 쇼킹을... 아... 예... 하셨고... 어... 도대체 어떤 생각을... 이런 책을 냈냐... 크게... 이렇게...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그 역사는 남아있고... 예... 책으로... 아... 지금... 판매가 되나요? 절판됐나요? 절판됐죠... 옛날에... 아... 그렇게 사셨다가... 아... 그러면서... 거기... 사실 그... 책에서도 보면 아... 아시겠지... 이거 보시면 안 되는 건가? 하하하하... 천사연성에... 근데... 하여튼 보면은... 정말 이제 정말... 되는대로 어떻게 보면 살다가... 맞아요... 미래가 없죠... 미래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방향이 딱 생긴 거잖아요... 예... 예... 그게 음악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오... 원래는 근데 또... 처음에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영화에 대한 꿈이 있었죠... 예... 그러다가... 음악으로 이렇게... 스위치가 바뀐... 계기가 있을까요?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 방송반이었는데... 아... 지금 저기 보면... 조정연의... 앨범이 있는데... 저 앨범을... 어... 제가 고등학교... 세번째... 네... 저 앨범에... 그... 수록되어 있는... 그대 생각꾼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공락금이라고... 있죠... 네... 공락금 고지서 받으러... 네... 어머니하고 같이... 강당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아... 이렇게... 계단을 막... 뛰어오르더니... 어떤... 작은 방같을 때... 데려가더니... 뭘 하는데... 갑자기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음... 저... 조정연의... 그대 생각꾼이라는 노래를... 딱 들으면서... 막...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뭔가...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너무... 이렇게... 부풀어 오르더라구요... 예... 그때...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방송반에 들어갔었고... 아... 용기를 내서... 방송반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제 삶이 좀... 바뀌었던거 같거든요... 아... 음악도... 듣게되고... 예... 영화도... 그런... 그렇죠... 영상물에도 관심이 많아... 그러다가... 영화의 꿈은... 접었지만... 그때... 암울하던 시기에도... 기타가 옆에 있었고... 오... 기타를 자꾸... 무작정 치는데... 막... 아무거나 막 내뱉는데도... 눈물이 막 나고... 예... 그래서... 그때... 음악에 의해서... 쓰러졌다가... 영화에 의해서 쓰러졌다가... 음악에 의해서 다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예...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해올 수 있게 된거 같아요... 얘기를 하다보니까... 또 그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계기로 인해서... 이제... 영화나 음악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계속... 다...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음악 중에서도... 약간... 퍼포먼스가 아주 특별하시잖아요... 아... 예... 보통 때는 정말... 뭐랄까... 극... MBTI로 말하면... 극... I 성향이... INFP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 그러니까... I 중에서도... 되게 왼쪽에 있는... I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공연하실 때 보면은... 정말... 저 예전에... 그게 생각나는데... 헤이리였나? 헤이리도 갔었죠... 헤이리였나... 누가 봐도 저거는... 저 사람은 굉장히 부끄럽... 아니... 그러니까... 창피하다...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동산에 혼자서 춤을 춰야 되니까... 음악이 잘 들리지도 않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너무 특별해 보였거든요... 그런... 아무런 것도 상관하지 않고... 헉... 그... 그게 너무... 빛나 보였어요... 근데... 그... 그게 어떤... 음악이 줄 수 있는... 또... 힘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음악 속에 있으면...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 어... 그러니까... 특히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한테 뻥했냐고 막... 아... 아... 그건 정말... 진짜...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 전혀 아니고... 음악에 취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맞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관객도 유도하고...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행위 예술도 하시고... 차를 막고... 그거 진짜... 그게 정말... 최고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잘명하면... 꼭 넣어주세요... 차를 막고... 돈만 하는 저질... 네... 그... 뭐... 어떤... 그런... 공연 영상을 보면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가다 말고... 차를 막... 특히... 홍대거리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제목 자체가... 돈만 하는 저질이니까... 가다가 말고... 외제차를 보시면... 반드시 세워져... 그 앞에서 저질철 막 치고... 돈만 하는 저질이라고 막 운전자한테...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네... 보내지죠... 아... 근데 그걸... 그걸... 생각하는 것도 대단하고... 진짜 행동으로 한다는 게... 그렇게 하면 또... 나름대로... 즉흥적인... 그런... 네... 누구나 연출하지 않은... 네... 그런 것들에서 또...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그럴 것도 같아요... 네... 저희도 희열을 느끼거든요... 네... 네... 앞에서 저렇게 해주니까... 네... 아... 정말... 그... 지금도... 돈만 하는 저질 만한... 네... 그런... 최고의... 그... 퍼포먼스는 없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그게 이제... 두리반 투쟁이었죠... 아...맞아요... 두리반 때부터 이제... 두리반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네... 두리반이 뭐냐면은... 이것도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두리반은... 이제... 2009년... 2009년... 12월... 25일... 네... 2009년에 이제... 그... 홍대 앞에...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해서... 이제... 많은... 그때 왜... 지금은 롯데백화점 건물이 된... 그 자리 맞죠? NC... 아... NC... NC백화점이니까? 네... 그 자리에 이제... 있었던 많은 상가들이... 이제 쫓겨날 위기에 처했는데... 끝까지 자기 자리를 시키면서... 이제... 권리를 주장하셨던... 그 곳이 바로... 두리반이라는... 칼국수집이었고... 거기에 많은... 뮤지션들이 연대해서... 이제... 두리반을 지지하는... 많은... 공연과 퍼포먼스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최고 선두 주자가... 한 발씩이셨고... 그때... 자립음악... 네... 자립음악회라는... 타이틀로... 매주 토요일마다... 음악가들이 공연했었고... 맞아요... 뉴타운 컬처파티... 51플러스... 이것도... 저도... 51개 밴드... 이런... 하루동안 한다... 뭐... 같이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맞아요... 두리반은... 지금... 홍대... 그 자리에서 아직 계시죠? 그 자리가 아니고... 이제... 석유호텔... 네... 그러니까 석유호텔 뒤쪽에... 이제... 자리를... 보전 받으신거죠? 그렇죠... 보전 받게 되어서... 그러니까 승리를 한거에요... 우리가 싸워서... 그... 그 자리에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게... 큰 기쁨이었고... 지금까지... 제가 이런 식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한... 큰 계기가 됐죠... 대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저항하고 싸우지만... 대부분... 항상 지잖아요... 근데 정말... 아니시죠... 네... 한... 1, 2% 정도의... 가끔 있는 승리에 의해서... 계속 이거를... 하게 되는거 같아요... 네... 네... 아주 작은... 작은... 희망이라고 볼 수 있고... 맞아... 예...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하는 사람 없으면... 정말 우리는... 이제... 뭉개져서... 죽어야 되는거니까... 그게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러면 안되니까... 하는거죠... 아... 그런 기운들이... 맞아... 많이 서려 있습니다... 예... 이따가 뭐... 또 이제... 감독님이... 이 책들을 자세하게 찍으시겠지만... 책의 내용들이... 아마도... 그런... 2005년인가... 뭐... 하여튼 그쯤이야... 5년이나 6년 정도인데... 그때... 로베르네 집이라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아주 작은... 바 겸... 그... 거기도... 복합문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시도 하시고... 이제... 두 분의 여자 사장님이 운영을 하셨는데... 두 분 다... 이제... 획악과를 나오셨나... 그래서... 미술을 하셔서... 전시가 항상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그리고... 그...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공연을 하는데... 그... 저는 이제... 다른 밴드를 보고서... 이... 공간에서 한번 공연해야겠다 해서 간 건데... 그래서... 제가 공연하러 간 날에... 이제... 아마추어 중폭기... 예... 정말... 정말... 컬처 쇼크... 근데... 그... 퍼포먼스가 워낙 특별하셔서... 그런 것도 있는데... 노래는 또 너무 좋아... 근데 코드는 세 개밖에 안 써... 근데... 근데 노래가 또 좋아... 단순한데 불구하고... 너무 아름다운... 근데 그 모든 게 너무 조화롭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려본 적은 없었지만... 저... 굉장히 덕후였거든요... 아마추어 중폭기와... 야마가 딱 튀겼을 때... 그러니까 제가... 탐욕소년 표혈기를... 익었겠죠... 네... 정말 정탄독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게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그... 영향도 받고 싶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아... 자서전이면 여기... 이게... 이게 끝장이지... 하고 이제... 읽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생각했던 사람 아니었던데... 네... 생각했던 사람과... 계속 다른... 네... 네... 하여튼... 그렇게 저는... 한바씨에 대해서... 기억하고... 지금도... 아주 너무나도... 존경하는 뮤지션이에요... 하여튼... 그때... 같이 공연했던 기억이 있고... 그 뒤로도 우리가... 뭐... 공연할 기회도 많았었고... 네... 맞아요... 그리고... 신에서... 계속 이렇게... 활동하면서... 계속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공연장에서도... 아주 많이 배웠었고... 네... 이런... 뭐... 그런... 한참... 젠트리피케이스...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뭐... 아직... 2010년 정도까지 가면서... 그 안에... 홍대 신이...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러면서... 그 자리들이 다... 재건축이 되게 많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거기뿐만 아니라... 뭐... 아현동... 이쪽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노래 불리... 많았죠... 이명박근혜 시장이기도 했었고... 네... 암울했던... 지금도 좀 암울한... 네... 지금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워요...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 알아서... 이건 나중에... 아... 진짜... 지금... 정말 할 말이 없는... 네... 아... 약간 그러면서... 무력감이나... 그런 것도... 없진 않거든요... 네... 한파시도 혹시 그런 건 있으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또... 약간 승리의 도치에서... 야... 정권을 바꿨어... 이거... 사람... 이게... 시민의 힘으로 바꿨어... 라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돈만 하는 저질들은... 멍청하지 않다... 다시 깨닫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너무 명언이야... 멍청하지 않았어... 네... 자기들 정권이 빼앗기니까... 이제 다시 기획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해서 바꿔나는 정권도... 똑같아... 아... 그렇긴 하죠... 네... 그니까... 배후에 있는 돈만 하는 저질들...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돈... 그러니까... 돈을 알아도... 그래도... 다른... 어떤... 신념이 있는 저질... 그러니까... 중질 정도는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어떤... 그런 자리가... 자기에게 주어지면은... 결국은 저질의 자리로... 네... 돌아와... 회귀... 회귀인가 뭔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구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뭐... 그...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또 이제... 이런... 뭐... 작은 매체나...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이제... 얘기를 계속...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요즘 주말마다 이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아... 그죠... 그러니까... 얼른... 얼른 탄압을 하니까... 얼른 탄압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일어나게... 마련이 있죠... 어떻게 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외부... 저기... 환경도 너무 좀... 안 좋아가지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핵을 얘기하고... 자꾸... 그러니까... 아... 그래서... 이것도 그냥... 혼자만의 생각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는 살아오면서 전쟁을 겪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뭐랄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인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식이 높아져서... 이제 더 이상... 뭐... 전쟁이라는 게 없어지는... 이런... 이제... 세대? 그런... 뭐랄까... 뒤집어져... 문화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세태를 보니까... 아... 이거는... 언제든지... 끝나지 않는... 응... 끝나지 않는 문제구나... 그리고... 인간은 항상 회귀하는구나... 언제든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전에는 전쟁이라는 것이... 뭐... 우리도 뭐...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지만... 네... 그냥 먼 얘기... 먼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훨씬 가까워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언제든지 3차 대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아이를 가지고... 지금 7개월인데... 네... 그 생각도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를... 그전에 이제... 아이에 대한 생각이 없었을 때는... 이... 앞으로 뻔히 보이는... 어떤... 지옥같은 세상을... 아이에게... 그... 굳이 뭐... 내가... 아마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될... 그... 생명에게... 아... 그런 세상을 안겨줄 필요가 있을까... 나 혼자서 바꿀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그랬다가도... 이제... 저의 어떤... 어떤... 이기심도... 어느 정도는 있고... 하여튼... 우리의... 사랑의 어떤... 또... 결과물로써... 이제... 아이를 갖게 되니까... 환경이랑... 지금 환경 너무... 너무너무... 네... 그... 정말...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기에다가... 이런... 전쟁 문제... 그리고... 끊이지 않는 젠더 갈등... 아... 더... 더 심해질지 몰랐는데... 이제...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젠더 세대 갈등... 그런거... 보면은... 그래도... 엄청 암울하지만... 희망을 가지... 가져야겠죠?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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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분위기를 살짝 바꿔가지고... 너무 암울해지고... 음악 얘기로 넘어가야겠다... 네... 네... 이제... 여기 음악가의 책방이니까... 보통 때... BGM을 좀 틀어 놓으시죠? 네... 주로... 뭐... 제 음악을 틀어 놓을 때도... 있긴 하지만... 아... 너무 좋죠... 아니... 주로... 이제... 여기... 오는... 아니면... 여기서 한번 공연했던 음악가들의 음반... 뭐... 그렇게 많이... 네... 튼 편이죠... 왠지 근데... 그... 레트로 느낌도 있어서... 옛날 음악도 많이 틀어 놓지 않을까... 네... 네... 옛날 가요 뭐... 유재하나... 옛날 팝송도... 들기도 하고... 네... 네... 요즘... 씬에서 또... 활발히 활동하는 친구들 음악도... 들기도 하고... 네... 다양하게... 뭐... 좀 생각나는 어떤... 뭐... 뮤지션이 있으세요? 좀 새로운... 저... 잘 모를만한 사람... 그... 이태훈이라는... 어? 이태훈! 이태훈! 몰라요? 네... 소개해 주세요... 요즘은 뭐... 활발히 활동하는 음악가긴 한데... 오... 네... 네... 네게... 네게 보이기 시작한 이라는 타이틀의... 카메라 쪽으로... 네... 네... 네게... 네게 보이기 시작한... 네게 보이기 시작한... 네게 보이기 시작한... 이태훈이라는 음악가... 이것도... 이거는... 그... 유통을... 이제... 외부에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제작이신 건가요? 저... 자체제작으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요즘 뭐... 그... 까데오라는 또... 어... 이름 좀 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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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이태훈이라는 친구가 한번 와서 공연을 했었어요... 여기서... 네... 네... 근데 뭐... 작은 공간이니까... 따로 마이크나 이런 거는 없이... 아주 어쿠스틱하게 했었는데... 네... 그때... 이 기타... 클래식 기타로... 이렇게 연주하면서 했는데... 이 공간이... 너무나 이렇게... 반기는 거를 느꼈어요... 네... 네... 너무 좋았겠네요... 네... 너무 좋았죠... 그런 것들 잊을 수 없고... 여기서 이제... 이 친구의 음악을 틀면... 공간이 또...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자주... 네... 네... 만일역에서 이렇게... 그런... 뭐랄까... 책방... 이라는 거 말고... 다른... 뭐... 행사... 네... 공연을 많이 했죠... 지금까지... 네... 아무래도... 저도 음악가고... 또 주변에 음악가 친구들이 많으니까... 네... 제가 섭외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여기서 공연을 하고 싶다... 그런 친구도 있어서... 공연을 많이 했고... 또 아내가... 시인이니까... 네... 여기서 뭐... 글쓰기 워크샵이나... 네...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낭독회도 물론 했었어요... 네... 네... 비슷하게... 낭독회도 하고... 그런 점도 있고... 네... 좋네요... 시토크... 뭐 이런... 콘서트 이런 것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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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제가... 그래도 가약을 갖고 왔으니까... 이제 노래 하나 하려고... 아... 네... 영광이네요... 아... 아니에요... 맨날 들으셨던 건데... 책방에서... 음... 음... 지금 이제... 계절이 가을이라 가지고... 네... 그... 천하둘함거리가... 약간 노래가... 가을... 그 안에... 오동추야의... 다리 동동밝은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해요... 이... 근데 예전... 옛날 민요 같은 거는... 되게... 이제... 부교적인 의미도 많고... 그리고... 뭔가 약간... 다 지나간 다음에... ... 그... 해탈한 느낌의... 가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천완도 상거리도... 천완도 상거리... 능수나 버들은... 제멋에 겨워서... 축 늘어졌구나... 이건 그냥 이렇게... 풍광을 얘기하는 건데... 무정 세워라... 오고 가지 말아라... 아까운 내 청춘 다 늙어가는 날... 굉장히 덧없는 인생을... 많이... 이야기하고... 음... 그리고... 이제... 사랑에 대해서도... 되게... 직접적인 얘기보다는... 약간... 간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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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가라... 나를 모셔가거라... 한양난구나... 나를 모셔가라... 정막 빈 방에... 외로운 이 몸이... 누구를 바라며 살 것이냐... 뭐 이렇게... 이런 가사... 이런... 아까 말했던... 오동추야의... 달이 동동 밝은데... 님의 동동 생각이... 세로 동동 나누나요... 라임이 또... 이제 동동으로 맞추고... 예... 예... 야속하고 야속하구나... 청춘은 가는데... 야속도 하구나... 예... 청춘은... 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청춘을 같이 보냈던... 뮤지션이잖아요... 그... 한... 삼사십... 아니... 20대 후반부터 30대를... 쭉... 같이... 홍대 인디신에서... 머르면서... 천안도 삼거리... 능수나 보드를... 음... 대멋에 겨워서... 음... 툭 늘어졌구나... 아... 무정 세워라... 오고가지... 멀어라... 음... 아까운 내 청춘... 음... 아... 날 다를 가거라... 날 무셜가하거라... 음... 한양당구나... 음... 아... 청목 빈 방에... 외로운... 이 몸이... 이... 누구를 바라고... 음... 산단 머리냐... 아... 그러다... 앞서 보니까... 수홉장 fire... 목... 다... 으... 아... 으... 으iro... 어샜... 근데... 아... 오 동추야에 달이 동동 밝은데 님의 동동 생각이 새로 동동 나누라 야속하고도 야속도 하구나 음 청춘은 가는데 음 야속도 하구나 아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들어오시려고 했던거 아니에요? 손님 아니셨어요? 아 그 옆에 동원 수퍼에 계시는 분인데 저희 챗방에 자주 오시는 분이에요 아 보고 가셨으면 좋았을까요? 근데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노래를 계속 했더니 가셨어 아 이제 답가를 해 주셔야죠 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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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씨 노래 중에서도 가사가 정말 다 좋잖아요 정말 다 좋은데 그 중에서 오늘 좀 만유인력에서 소개할만한 문장이 있는 노래 아무래도 이제 혁명을 얘기했으니까 아 네 혁명이 들어가 있는 노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이 좋아요 당신은 무한히 밝아요 내가 은행을 털어도 당신을 용서해줄 것 같아요 내 안에 혁명은 없어요 당신과 웃고만 싶네요 내가 무슨 말을 지껄여도 당신은 조용히 웃고 말겠죠 나는 당신이 좋아요 하지만 나는 겁은 아니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당신의 진심을 알 수 없어요 난 나는 당신이 좋아요 나는 당신이 좋아요 당신은 무한히 밝아요 내가 은행을 털어도 당신을 용서해줄 것 같아요 내 안에 혁명은 없어요 당신과 웃고만 싶네요 내가 무슨 말을 지껄여도 당신은 조용히 웃고 말겠죠 나는 당신이 좋아요 하지만 작업은 아니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당신의 진심을 알 수 없어요 난 나는 당신의 진심을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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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 혁명, 내 안에 혁명은 없어요. 혁명은 저기 글자로 있죠. 왜 내 안에 혁명이 없다고 하셨어요? 혁명을 그냥 계속 생각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내 안에는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엔 바깥에 뭐 체계바라든지 뭐 다양한 혁명의 이미지들 그렇게 있었지만 내 안에는 없었던 그런 이야기 저는 이 노래가 되게 엄청 러브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긴 하죠. 혁명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상대방을 향한 마음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이 변할 수 없다. 자체적으로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예예예. 근데 어디까지나 한 남성의 환상일 수도 있고요. 이 노래가 2002년인가? 2002년? 20년 정도. 진짜 꽤 됐네요. 그리고 뭐 마지막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당신의 진심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그 당시에 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가사 너무 잘 썼죠. 스스로 생각해도 잘 썼죠. 그건 아닌데 그렇게 늘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심에 다 닿을 수 없고 다 닿으려고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20년 전의 생각이나 젊었을 때 생각이나 지금 나이 들어서도 다른 이의 진심을 내가 어찌 그 사람을 겪어보지 않고 알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따라 추천해주고 싶으신 책이 있다면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망가진 기타 제가 어떻게 이 책을 알게 됐는지는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2006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에 지금 돌아가셨어요. 장애인인데 장애인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여기서 보면 제가 마음이 움직였던 시 한 편이 있었어요. 붕어빵이라는 시인데 한번 양독해 보겠습니다. 붕어빵 붕어빵 내가 쓰는 시가 붕어빵 같았으면 좋겠어. 현 시대 빵틀에다 언어라는 반죽과 꿈이라는 앙꼬를 넣어 구워낸 추억의 이름으로 종종 종종 걸음치는 일을 붙들어 세우거나 영혼의 허기를 잠깐이나마 따스하게 태워줄 수 있는 호떡이거나 핫도그면 또 어떠리 그렇게 시를 쓸 수 있다면 그런 자세로 살 수만 있다면 어느 흐미진 골목에 삼류 시들을 펼치고 서있다가 팔리지 않은 무거운 리어카를 그대로 이끌고 돌아와도 좋겠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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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를 오늘 들려주신 사실 제가 그루브 그루마라고 했었잖아요 알죠 역할을 끌고 제 애와도 거기에 입고 했듯이 있어요 음반도 판매하고 시집도 판매하고 그런 것들에 또 이런 시의 업구들이 영향을 준게 아닌가요 네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진짜 너무 웃겨 어떻게 리어카에다가 원래는 제가 만든 음반을 거리로 나와서 판매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정된 곳에 있다기보다는 좀 이동하면서 판매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루마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것도 뭐랄까 얌전한 모습은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반 상인이 아니었잖아요 일반 상인이 아니고 잡상인도 아니고 정말 화려한 의상을 입고 마치 퍼포먼스처럼 끌고 다녔었죠 네 그루마 자체가 이미 어떤 공연이었어요 네 맞아요 가끔씩 거기 입고하면 입국도 해주셨는데 네 판매하면 또 판매가 됐다고 입국도 해주시고 그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홍대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걸 또 사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맞아 그렇죠 예전에 홍대의 문화가 이제는 지금은 이제 그런 거리가 아니잖아요 예전에 그곳이 지금은 그곳이 아닌데 네 그런 그런 예술가들이 좀 마음껏 놀 수 있을만한 거리가 또 생물일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홍대 앞이라는 공간이 정말 자유로운 공기로 가득 찼었던 것 같아요 했었는데 지금은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돈만 안을 저지르라는 뭐래도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생기고 그랬고 네 근데 한바 씨를 이렇게 이야기를 오랫동안 아 그렇죠 해본 적이 없죠 왜냐면 술도 안 드시고 우리는 항상 바닷에서 공연이 끝나고 제가 술을 정말 많이 마셨거든요 근데 2004년에 끊었어요 알아요 거기 써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끊지 않았으면 같이 술 마시고 어떤 또 재밌는 사건들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했다가 저는 일찍 죽었을 것 같아요 네 결혼도 못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자 양육은 뭐 전혀 자식을 피우는 거 전혀 안하고 그랬을지 모르죠 그때 술을 피웠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인연들이 지금까지도 맞아요 계속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술을 끊겠다고 이렇게 단칼에 책에도 나와있지만 신의 개시를 받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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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그게 말은 아니었지만 이 메시지가 우리 어떤 메시지가 전해졌기 때문에 네 그 말하자면 그게 지금 기독교이시지만 네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신이 들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날 조금 그 상태가 안 좋긴 했어요 정신적으로 네 좀 미치기 일보 직전에 그런 상태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음악 하시기 참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네 다른 쪽으로 분출하지 않고 너무나 이렇게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엄청 많은 뮤지션과 예술가들한테 아마 영향을 주신 분일 거예요 그렇게 일단은 제 퍼포먼스나 공연을 보고 네 아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게 된 음악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신감 네 그 그러니까 어 그 전에 어떤 음악적인 그런 어떤 틀 형식 네 이렇게까지가 이렇게 틀일 수가 있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음악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저는 아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아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엄청 바닷에서 되게 그런 뭐랄까 많은 다양한 예술가를 만났잖아요 네 특히 그러면서 불나방도 있었고 정말 재밌는 팀 풍전들도 거기서 봤고 그러면서 저는 진짜 그 가약을 그냥 전공해서 대학까지 이렇게 그냥 뭐라 그랬지 계단식의 절차를 밟았던 사람이라 네 전혀 생각조차 못했었는데 네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네 엄청 진짜 큰 그 깨침이 있었죠 딱 부서지는 깨침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예술의 선생님이기도 하시고 아휴 네 그 책방 책방을 그 찍는다는 걸 빌미로 약간은 네 아 저는 너무 감사하죠 성덕이 인터뷰가 되고요 가약음도 이렇게 직접 들고 오셔가지고 노래도 해주시고 아휴 이 공간이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너무 네 책들도 다 눈물 흘리고 있지 않을까 네 하하하하 네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이렇게 반겨주시고 제가 감사합니다 이런 영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 영상이 그러니까 한발씨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좀 아 그렇게는 하세요 길게 해주시는게 없어서 굉장히 이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휴 저야말로 우리 한발씨께서 앞으로 그래도 음 좀 뭐 신변에 좀 큰 변화가 조만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 책방은 여기 지금 이 동네 아현유타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있는 재개발되지 않고 살아남아있는 공간인데 그렇구나 이 지역에 끝까지 함께 할 생각이고요 언제든지 책방에 놀러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면은 너무 정말 다양한 여러분의 어떤 심상을 건드릴만한 것들이 여기 여기 다 숨어있고 그걸 찾아보시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많은 인력 많이 와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혹시 공연이 있으면 저도 불러주시고 꼭 부르겠습니다 네 저 가까이 사니까요 금방 옵니다 10분이면 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뚜벅뚜벅 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유 진짜 근데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누가 알아주나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걸 그렇지만 하잖아요 이렇게 또 인연으로 또 와주셔서 소개도 해주시고 하니깐 저는 뭐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또 힘을 얻어서 계속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계속 우리는 만나면서 살게 될 것 같아요 네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네 같이 행곤하는 동지가 될 수 있죠 네 오늘 네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방송은 10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서울 기름동의 새화영어 서점 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책 많이 읽으시고 많이 읽으려고 한번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특히 보시고 안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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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이런 책이구나 네 요거로 열어보면 나와요 책방 가이드 네 책방 가이드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아 책방지게를 직접 문의하고 구입합니다 아 이 번호 이제 016이지 않으셔요 네 옛날 번호 아 음 응 응 연락을 해서 응 아래의 계좌로 여기있네요 만유인용 계좌로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냥 돈을 보내셔도 돼요 꼭 구입하지 않으셔도 여기로 그냥 후원금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 가위들을 좀 더 이런게 또 있네 예전에 있었던 미용실 자리를 철거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간판도 이렇게 그렸어요. 다 그렸어 김현희씨가 이제 다 부인이시고 시인과 음악가가 정말 가난한 조합이죠. 시인과 음악가 가장 가난한 조합 시집을 사겠습니다. 아내분의 시집을 사겠습니다. 시인과 음악가 추천해주셨어요. 네 번째 중간을 하시죠. 그 전 것도 있어요? 네. 전 것도. 어머 이것도 이것도. 아직까지는 어bung Кстати dont You need a smile 너머나 다른 건 그러니까 임 san VIP 너무 는 아주 자네 여기에는 seamless 시인의Bargets 이건 그냥 봐도 자네요 손 medication 하고 oxid B 그럼 괜히 한 번씩 사인받아가자. 받아서.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아니에요. 이것도 선물로 드릴게요. 책가풀 할 수 있는 책 표지. 아 그런 거다. 43,500원. 고기 완료.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이거 안에 첫 번째 시즌. 아 정말? 네. 이거 선물로. 이거 의미가 있으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으면서 쓴 시즌. 첫째 엄마 시즌입니다. 나 엄마 된다고 해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미나 님도 이제 우리 첫째 아이를 닫고. 태어나면서 영감으로 군반이 또 나오시는 게. 아마 그럴 거 같아요. 네. 야. 저는 오늘 김현희 시인의. 컬렉션. 덕후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전집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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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원래 4집까지 나오는데. 거의 전집이요. 거의 전집이요. 이야. 진짜. 저의 마음속을 배부르게 해줄 양식을. 해요. ят 진짜. 가르쳐 봅니다. pursuit Gonna editors gotta Click get that before. 먼저 영화는 끓일게요. 주란hhhh iiiCome 감사합니다.